조금 전에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게 3칸 기울어져 있으니까 8분의 3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그림은 두 번째 빨간 공은 그 위치에 있으면서 첫 번째 빨간 공을 이동시켰죠 그러면 이것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입사각이니까 제로인데 한 칸, 두 칸, 세 칸이잖아요 세 칸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무회전 8분의 3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볼 시스템이잖아요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무회전 그리고 이때도 중단 당점 줄 수도 있고 하단 당점 줄 수도 있고 중상단 당점 줄 수도 있는데 중상단 당점으로 부드럽게 치면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곡구를 안 일으키겠다고 해서 하단 당점으로 연습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인데 왜 그러냐면 하단 당점은 공이 똑바로 가질 않습니다 미세하게 좀 휘어가는 성질이 있고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첫 번째 목적구가 어떻게 부딪혔냐에 따라서 분리각이 좀 달라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중상단 당점을 차라리 부드럽게 쳐서 득점하는 걸 연습하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당구를 칠 때 모든 실수의 원인은 세게 침으로 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게 치면 스트로크가 불안정해지면서 실수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힘들지 않고 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얘기인데 입사각 0 플러스 반사각 3칸 그래서 합이 3칸 기울기죠 산출된 값을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치는데 팔뚱분한 두께 중 3칸입니다 그래서 8분의 3이고 8분의 3인데 이것을 무회전으로 치면 그냥 8분의 3 두께 치면 맞는다는 겁니다 쿠션에 붙은 공을 세게 치면 곡구가 발생하므로 볼 시스템에 적절한 스트로크가 필요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